드높은 고원지대 한 남자의 우렁찬 출격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부족의 족장 바바보스였죠 그렇게 전 병력이 어디론가 출격하는데 전진하는 모습이 다소 이상합니다 이들은 모두 해가 충천에 떠있음에도 땅을 짚고 전진해야만 하는 맹인들이었죠 이어서 족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초인적인 감각으로 적군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정찰대 시각을 잃은 만큼 다른 오감들이 극도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상대의 규모 파악을 마친 뒤 즉각적인 전투태세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소리의 진원지에 도착한 그들이 향료를 넣은 위장크림을 발라 아군을 식별하고 있던 사이 쥐죽은 듯 조용하던 숲에서 적군 병력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오죠 그런데 적군도 모두 맹인입니다 곧이어 그들이 코앞까지 닥친 그때 먼저 고지를 점한 부족민들이 선빵을 갈기며 승기를 가져오는데 그런데 그때 적군도 만만치 않게 대응하며 한치 앞도 모르고 고지전이 벌어져 이어서 아바보스를 필두로 다들 일당백의 전투력을 보여주지만 적군의 수는 그야말로 중공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에 족장이 내린 결단 최후의 보루인 돌담을 파괴해 적군을 압사시키는 것 그렇게 머릿수만 믿고 침략에 나선 적군들은 순식간에 돌무덤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그들이 방금 물려친 병력은 그저 빙산의 일감 적군의 소수 선발대에 불과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애플TV 플러스 레전드 시리즈 시 어둠의 나날 바로 시작한다 때는 21세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지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치명적 바이러스로 인해 전 인류의 99.99%가 사망하고 지구상 남은 인구 수는 불과 200만명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살아남은 인류마저 모두 눈이 멀어버리고 그렇게 600년이란 세월이 흐르자 인류는 다시금 원시 부족문화로 퇴보하게 됩니다 27세기가 된 지금 앞을 보는 시력이란 개념은 그저 희미한 전설에 불과할 뿐이었고 심지어 이제는 그 시력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모조리 이단으로 간주되어 직결 처분이 이뤄지고 게다가 이런 이단자를 찾아내 제거하는 일명 마녀사냥꾼이라 불리우는 군대가 전 지역을 휩쓸고 다니는 실로 암담한 세계관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때마침 임신한 몸으로 알키니 부족에 홀로 합류한 마그라라는 이름의 여자가 놀랍게도 시력을 가진 아이를 그것도 쌍둥이로 출산하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허나 수백 년을 거치며 시력이라면 치를 떨게 된 세계관이었기에 평소 족장을 불신하던 배신자 한놈이 제 발로 마녀사냥꾼을 찾아간 뒤 그간의 모든 일을 밀고한다 이어서 마그라로부터 훔쳐온 소지품을 건네는데 젤라마를 그는 시력을 지녔다고 의심되는 마녀사냥꾼들의 제1타겟이었죠 이어서 이 쓰레기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자신의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마녀사냥꾼 대장 타막티준 장군의 지휘하에 그가 보낸 선발대가 부족마을을 침공하려던 도중 이 모든 전조를 눈치챈 바바보스 부대와 기습하려던 사냥꾼 무대가 격돌하며 민트로의 대전투가 펼쳐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끝없는 수적 열쇠를 느낀 알켄이 부족근 급한대로 마을의 유일한 출입료를 자발적으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번 시간으로 재정비에 들어간 뒤 여러모로 더 거대해질 2차전을 준비하죠 그리고 목숨을 건 대전투가 벌어지기 전 비록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들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숨을 꼴을 여유조차 없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인 부족민들 그 이유는 바로 어느새 만하게 근원인은 마그라와 그의 아이들 때문이었죠 이에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는 듯했던 그는 조자룡 뺨치는 지리는 패기를 보여준다 그에게 있어 숫자 따윈 가볍게 걷을 뿐이었죠 이어서 로얄티 개쩌는 그의 부하들이 속속들이 그를 지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4명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부족 장로인 페리스가 나타나고 현재 직면은 가장 큰 위기를 언급하며 지금 이 내부 분열이 단 1g의 의미도 없다는 것을 어필한다 이어서 이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제시하죠 바로 누군가 뒷길에 설치해둔 다리였습니다 이에 알켄이 부족근 마녀사냥꾼들을 피해 전원 탈주하기로 결정하죠 사실 장로도 다리의 실체를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쌍둥이들의 생부가 남긴 정보를 믿는 것이었죠 그 믿음의 발걸음 끝엔 정말로 다리가 존재했습니다 같은 시간 뒤늦게 마을에 당동한 마녀사냥꾼들 그때 대여데블 뺨치는 정치일 때가 몇백미터밖에 아이 울음소리를 감지해버리고 사냥기를 활용해 미친 속도로 추격해오죠 그렇게 순식간에 코앞으로 다가온 마녀사냥꾼본데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야속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에 쓰레기가 끌려오고 선발대로 당첨되죠 그 사이 알켄족 모두는 다리를 건너고 문동훈이 이뤄지나 싶었는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직 그의 배반사실을 모르는 족자는 그를 살려준 뒤 펼쳐지는 도끼샷으로 구주로를 박살낸다 하지만 훨씬 더 거대한 그들의 본국 하얀 왕국에 이단자의 피를 물려받은 아기가 탄생했음이 알려지게 되죠 이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왕국의 지도자 케인 여왕은 곧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그 놈이란 지난달 자신이 추적을 명했던 이단자이자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젤라마렐이었죠 그런 철천지 원수가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까지 접하자 왕국의 총력 추적대상은 그 이단자뿐만 아닌 젤라마렐의 자식인 쌍둥이로 확장됩니다 같은 시각 그 젤라마렐이 남긴 표식을 따라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내선 알케미 보족은 한 달에 걸친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자리 잡을 수 있는 새 보금자리에 도착하게 되죠 허나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지구상에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금자리 따윈 없었습니다 앞으로 평생토록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했죠 그런데 아기가 날아가는 새를 응시한다 시력을 가진 아기였죠 다음 날 고단한 여정 끝에 꿀잠을 청하는 부족민을 뒤로하고 육아와 동시에 자재 수집에 한창인 극한직업 족장 그런데 그때 올리베어가 등장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큰 부담은 피했지만 현 상황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아기들과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었죠 숨막히는 긴장감이 돌던 그때 아기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1초의 고민도 없이 본인의 목숨을 걸기 시작한다 이어서 곰이 포효하던 그 순간 순식간에 최번개에 빙의해보지만 이 정도로 쓰러지면 불곰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초 그 도움의 정체는 바로 이단자를 불리는 쌍둥이의 친아버지 젤라마르리였죠 그리고 정말 시력을 가진 자답게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영락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이어서 웬 열쇠 하나를 족장에게 전달하죠 그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지식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마친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준 뒤 무수한 비밀만을 남긴 채 다시 숲으로 사라집니다 잠시 후 그의 말대로 폭포에 도착한 바바가 비밀스러운 상자를 획득하던 시각 배신자 팸은 쉐도란 존재를 찾아놨었는데 마치 인간의 것이 아닌 기척 제거 능력으로 지리는 청각의 정찰대조차 그 흔적조차 감지할 수 없다는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그녀의 클로킹 능력을 활용해 족장이 믿음직한 조력자인 장로 페리스를 염탐할 것을 부탁하죠 같은 시각 족장팸은 다같이 상자 언박싱을 시작하는데 웬 장난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밑에 가득 들어있던 것은 인류의 서적 하지만 문명으로부터 600년이나 세월이 흐른 지금 책은 그들에게 있어 그저 나뭇껍질에 불과했습니다 허나 장로 페리스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죠 그때 배신자들의 부탁을 접수한 쉐도우가 등장하고 이 모든 것을 엿듣습니다 그런데 청력 5만 8천 단의 페리스가 누군가의 존재를 감지하죠 잠시 후 엿들은 내용을 점자에 엮어 배신자 페리스에게 전달하는 쉐도우 하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내용은 쏙 빠져있었죠 허나 명불 쓰레기는 족장 덕에 목숨을 연명했음에도 끝까지 배신을 때리란다 즉 겨우 정착한 이 피난처의 위치를 언젠가 사냥꾼들이 발견해 바로 침략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고구마 5만 8천 개짜리 계획이었죠 그런데 쉐도우의 정체는 인트로 때 지리는 봉수를 자랑하며 함께 바바의 편을 들어줬던 소녀 보호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마녀 사냥꾼들은 왕궁 내 온 부족을 뒤지며 무고한 자들의 집을 태우고 심지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자의 청각을 빼앗습니다 시력이 없는 자의 청각까지 빼앗는 것은 그저 죽음을 선사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리고 이들의 소식은 또다시 왕국에 있는 여왕에게 전달됩니다 그때 어딘가 수상함을 느낀 여왕이 직접 메시지를 확인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위조방지 매듭이 빠진 짜집기랑 구시틀통난다 이에 그나마 남아있던 충신이 소신있는 간언을 해보는데 그녀에게 충원을 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영이토록 젤라마렐가 그의 자식들을 찾는 데 미쳐있는 이유는 이단 탄압이 아니라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시력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젤라마렐의 자식을 낳음으로써 자신이 새시대의 진정한 제왕이 되고자 하는 지리는 야욕 때문이었죠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아직까지는 누구의 친비도 받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된 알켄이 부족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눈앞에 장난감을 픽하는 아이들을 보며 부부와 페리스는 아이들이 시력을 갖고 태어났음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죠 허나 이런 기쁨도 잠시 둘의 생존을 위해선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붙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녀사냥꾼들의 추적은 계속되고 또다시 8년이란 세월이 흐르며 어느덧 쌍둥이는 12세를 맞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12세가 되었다는 것은 지난날 젤라마렐이 얘기했던 아이들에게 책을 보여주기로 약속한 그 시기였습니다 허나 12년간의 고민 끝에 족장 부부가 내린 결정은 영원한 침묵 이에 페리스가 나서 보지만 극강이 트인 마그라는 그 판도라의 상자가 불러올 후폭풍이 두려웠기에 일체의 위험 요소를 차단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죠 하지만 그날 밤 자신을 찾아온 쌍둥이 하니와 코플에게 페리스는 금기를 깨고 약속했던 책을 전달한다 심지어 깜짝 생일 선물로도 모자라 출생의 비밀까지 알려주는 지리는 볼드모트력을 선보이죠 이 엄청난 진실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간 아이들 허나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말로만 듣던 선택받은 자라는 것과 함께 친아빠인 젤라마렌이 남긴 또 다른 비전까지 완전히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바바보스가 듣게 되죠 이에 분노한 그는 곧바로 페리스를 소환하는데 하지만 그녀의 지리는 논리와 더 지리는 방향 제시해 아이들의 운명을 아니 세상의 운명을 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아이들의 자유유지에 맡기기로 하죠 그렇게 본격적인 독서에 들어간 쌍둥이는 세월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저놈 유튜버 아니 친아빠가 남긴 지식을 모조리 습득하게 됩니다 그 시각 또 다른 부족의 어느 빨래터에서 오래전 배신자 쓰레기가 쏘아올렸던 부족의 위치가 담긴 페트병이 도달하고야 말죠 같은 시각 여왕의 군대는 그간 거둬들인 무수한 전리품과 함께 마침내 왕국으로 귀환한다 그리고 군 생활만 무려 20년 채인 말년장군은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전역신고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그는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이단자 검거에 실패한 상황이었죠 이에 레오니다스 뺨치는 여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명합니다 그 어떤 보물을 가지고 귀환했다 한들 시력이란 보물 앞에선 세상의 모든 보물조차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 현타에 젖은 장군이 투신할 것을 찾던 그때 쓰레기의 쪽지가 여왕의 앞까지 당도하고 자결 직전이었던 그는 명퇴 직전 또다시 그녀의 사냥기로 임명되죠 한편 어느새 17살이 된 한이와는 아직도 지식 수준이 원시시대에 머무는 바바와는 달리 그동안 갖가지 서적들을 접하며 살아있는 꺼무 위키가 된 상태였죠 허나 방대한 지식만큼이나 성장한 건 어느새 머리 한켠에 자리 잡은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이에 코폰이 제지에 데려가는데 그때 급작스러운 부족회의가 소집되죠 그 이유는 바로 평소였음 축복받았을 아기의 탄생이 근친혼의 결과로 기형아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해결책은 다른 부족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허나 10여 년이 넘도록 왕국 전체가 공동의 적으로 낙인 찍은 그들이었기에 함부로 외부와 교류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단절 속에 고립되어 살아온 그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했다가는 모두 뿔뿔이 흩어질 상황이기도 했죠 결국 부족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 근처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가를 결정한 주민들 하지만 그 존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핵폭탄이 될 수 있는 쌍둥이들은 여전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죠 그때 한껏 콧대가 높아진 딸내미가 그만 말실수를 갉겨버리고 이에 바바는 일침과 함께 쌍둥이의 방콕행을 명령한 뒤 곧바로 부족민들을 이끌고 축제 장소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면 뭐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쌍둥이들은 몰래 부족들을 뒤쫓기 시작하죠 그렇게 축제 장소에 도착하는데 그때 분명 축제라더니만 웬 장례식이 펼쳐진다 바로 그저 아무런 증거 없이 심증권 누명만으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마녀사냥이 끔찍한 현장이었죠 그렇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코프는 올라오는 구역질에 자리를 뜨고 모두가 이어진 축제에 정신이 팔린 사이 갑득튀한 노예상에 의해 납치를 당한 오맘다 그리고 다음날 뒤늦게 코프는 실종을 눈치챈 하니화가 곧바로 부모에게 사실을 알고 족장팬은 곧바로 구출 작전에 들어가죠 그렇게 노예상의 흔적을 쫓아 전진하던 도중 코프는 남긴 메시지를 발견한 하니화 그렇게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글을 읽었음을 즉 숨겨둔 책을 꺼내 읽었음을 실토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의 생사였습니다 그렇게 코프는 메시지를 따라 그가 잡힌 곳까지 바짝 쫓아오는데 이어서 아주 오랜 기간 평화 속에 살았던 바바는 숨겨뒀던 사륙 본능을 서서히 꺼내기 시작한 뒤 홀로 노예상 본부에 잠입하자 이어서 아버지가 온 것을 목격한 아들의 신호와 함께 본격적인 사륙전이 시작됩니다 오로지 청각에만 의존하는 혈투임에도 그저 숨쉬기도 힘든 지리는 청각 결투가 이어지죠 그렇게 순식간에 모두를 쓸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노예상 리더와의 최후의 결전 병력일섬에 이어었다 지린 위내시경을 끝으로 완벽한 복수에 성공하지만 이 잔혹한 광경을 그만 딸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사히 제외한 그들 허나 생활의 기쁨도 잠시 딸 뿐만 아니라 아들마저 책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훗날 끝 지식이 불러올 나비효과가 두려웠던 마그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미 엎질러진 무림을 깨달은 뒤 아이들의 친아빠 젤라마렐의 진실을 들려주기로 결심한다 이에 바바는 자리를 비켜주는데 그때 근처에서 아주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오죠 바로 쓰레기에 쪽지가 쏘아올랐던 마녀사냥꾼 부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빠른 속도로 들이닥치는 그들 부족은 순식견에 태해 혼란에 빠지고 대다수가 항복과 잔류를 선택해버리죠 그렇게 바바를 포함한 극소수만이 도주를 이어가는데 분리수거를 목전에 뒀던 쓰레기는 코픈의 자비로 또다시 명출이 연장됩니다 카테지가 마을을 침공한 사냥꾼들은 그 어떤 변명도 듣지 않은 채 그저 이단자 색출을 위한 사륙을 이어나가죠 그런데 그때 돌아오자마자 밀고를 하는 쓰레기 그렇게 그의 척보로 인해 뺏목으로 이동 중이던 그들은 강가에서 포위당하고 맙다 허나 아무리 바바라 해도 부대 단위의 적들을 물리칠 순 없었기에 그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지나가려 하죠 그런데 그때 지리는 청력의 장군이 그들을 감지해버리고 이에 피치 못하게 방어에 들어간 순간 달고리를 활용해 포획에 들어가는 사냥꾼들 심지어 마그라가 부상당하는 것도 모자 함께 온 부정민이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말죠 이를 보다 못한 하니와가 드디어 묵은 고구마를 해소시켜주지만 이 지옥같은 추격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왕국이 내린 결정은 분명 칭원이었죠 흔한 몇십 년을 이단자 수색에만 미쳐 왕국을 돌보지 않는 여왕을 신하와 백성들이 좋게 볼리 만무했습니다 그날 밤 불만을 품은 영우주들이 몰래 반란을 도모해보지만 여왕의 첩자가 이것을 전부 엿듣는 바람에 그 모든 계획을 여왕이 눈치채게 되죠 며칠 뒤 거대한 연애를 주최한 여왕 그 특별한 즐거움이란 평소 여왕이 좋아하는 새를 가져다 바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은 새가 아니라 좀나 큰 앨리스입니다 그렇게 형들을 만나러 가기를 보십시오 모든 걸 눈치챈 여왕이 먼저 선수를 치며 그들을 제거해버리죠 한편 강을 따라 이동 중이던 족장팬은 오래전 떠날 때가 되면 열어보라던 젤라마레를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개몽의 집이라 불리는 곳으로 쌍둥이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메시지를 따라 육지로 올라온 그들은 휴식과 함께 회복도 취할 겸 하룻밤 눈을 붙이고 떠나기로 하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 모든 무기들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마그라가 가장 아끼는 부친의 유품마저 도둑맞은 상황 한 번은 매순간 위협인 그들이었기에 이를 되찾고자 함부로 도박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었죠 이 앞을 볼 수 있는 쌍둥이가 나설었던 그때 뒤를 돌아보니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갓듯이 가 영이 영주들을 제거했던 소식이 퍼지며 파야한 왕국인 마침내 반란이 일어나버리죠 그렇게 꼼짝없는 최후가 보이던 그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왕국의 랜드마크이자 왕조의 기반이 되는 땜을 모조리 파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모두 부셔버린 것이 그녀의 지독한 신념이었죠 그렇게 신복과 함께 그녀가 뒷문으로 런을 박는 사이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수십 개는 수정돼 버립니다 한편 사라진 물품을 찾고 있던 족장팬은 오파올이라 불리는 한 폐품 수집가들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이어서 하니와는 화면 밖으로도 악취가 밀려나오던 소굴에 홀로 들어가져 그리고 목표물이 대놓고 놓여있다는 건 함정일 확률 도착한 곳엔 이미 기절해 있는 딸이 보이고 이어서 누군가 나타나 그들을 습격합니다 그렇게 몸싸움이 펼쳐지는데 그때 그의 몸에서 젤라마렐이 남긴 표식과 똑같은 표식이 있음이 확인되죠 그 말인 즉슨 그 역시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스케빈저 출신의 부츠라는 소년을 데려오는데 놀랍게도 젤라마렐이 스케빈저와 어울려 시간을 보내며 그 1년 사이 그들의 배다른 형제인 부츠를 낳고 튀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마냥 잔혹한 줄 알았던 하니와는 같은 핏줄인 부츠를 감싸준다 허나 그를 1원으로 받아들이기엔 어딘가 탐탁지 않은 상황 이에 부츠는 곧바로 족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죠 한편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놓고도 목구멍으로 밥을 처먹으려는 여왕 앞에 어디선가 섀도한 쌍이 나타나죠 그렇게 정의구현이 되나 싶던 그때 아쉽게도 어디론가 호송됩니다 이어서 한 방직 공장에 도착한 그들은 여왕을 데려오던 그대로 공장주에게 넘겨버리죠 이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공장이었지만 한 번 끌려오면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가야 되는 흡사 개미지옥과도 같은 악덕 공장이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그녀가 최고조놈을 뽐내보지만 모든 걸 잃은 여왕의 운명은 기승전 노예행일 뿐이었죠 한편 바바팸은 때마침 썰물 때문에 강가에 묶여버리고 한 운수 없이 대기 중인데 그때 마녀사냥꾼의 정찰대가 나타납니다 급박에 고지로 대피해보지만 그곳은 이미 사냥꾼들의 부대다리가 박을 대고 있었죠 이에 우선 약자들을 대피시킨 그들은 이번엔 모두가 함께 사냥꾼 부대에 맞서기로 합니다 이어서 바바의 기습 선빵을 시작으로 새로 합류한 스매셔를 이어 야생인 니달리를 포함한 신참들의 활약이 시작되죠 그런데 같은 지갑 마그라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은 납치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탈취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일행에서 나온 마그라가 향한 곳은 마녀사냥꾼의 본대였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죽나 싶던 순간 장군이 갑자기 멈춰서져 심지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왕의 동생은 바로 족장의 아내 마그라였던 것이었죠 이어서 주변에 있던 모든 마녀사냥꾼들도 공주의 발 아래 일찍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같은 시각 아무것도 모르고 전투 중이던 족장팸 앞에 사라진 마그라의 소식이 도착하는데 부치가 그녀의 죽음을 목격했다고 하죠 심지어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더니 명확한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지금 가장 슬픈 건 바바였지만 나머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으며 도주를 강행하죠 같은 시각 마그라는 족장팸에 생환을 두고 장군과 딜을 치른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왕과 얽혀있던 그녀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평소 자신을 총애했던 국왕이 첫째가 아닌 둘째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줬던 것이었죠 이에 권력욕에 눈이 돌아간 첫째 케인이 아버지의 유언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자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성령이 된 마그라가 왕위를 찬탈한 언니를 끌어내리고자 반군들을 끌어모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장군이 그녀의 병력 지원을 거절하고 만 것이었죠 장군이 그녀의 병력 지원을 거절하고 만 것이었죠 그렇게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그라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왕의 연인이었던 젤라마르가 서로 눈이 맞게 되지만 임신 직후 영문도 모른 채 그에게 손전을 당해버리자 때마침 알케니 부족에 합류한 그녀는 그곳에서 바바보스의 아내가 되어 쌍둥이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허나 주님께 모든 사실을 접하게 된 장군은 그저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따름이었죠 그 시각 바바팸은 지역 토박이인 부츠를 따라 한 동굴로 피신 중인데 그때 갑자기 부츠가 그들을 가둬버립니다 그가 이러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죠 그렇게 끈적없이 갇혀버리는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닥에 도착하고 탈출구를 찾아보는데 몇 분을 걷자 누군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때 잘못해 있던 세력들에게 순식간에 모두 당해버립니다 몇 시간 뒤 그들이 갇힌 곳에 한 여자가 들어오고 바바는 바로 초크를 갈겨버리는데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였죠 이 여자의 정치는 바로 부츠의 친엄마이자 젤라마레리의 또 다른 아내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27세기 남봉꾼 세계 챔피언 이어지는 부츠의 과거사 남봉마레리 또 아이만 낳고서 바로 런해버리자 부츠는 앞을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해서 배척당했고 이후 덩치가 커진 그는 문둥은 돌고 갈 피의 복수를 실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피맛에 중독돼 버린 그는 그저 평범한 소년에서 끔찍한 살인마로 타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은 잠시 후 그녀의 안내에 따라 승강기 앞에 도착한 그들 하지만 모두가 탈출하기 위해선 먼저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죠 그때 그들이 사라진 것을 지치고 승강기로 달려오는 무리들 곧바로 바바가 나서 보는데 먼저 나간 그녀의 외마디 비명이 들려오고 바바는 극한의 승강기 수호 퀘스트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도착한 나머지 일원이 곧바로 승강기를 내려보려 하지만 맹려는 전투 속에서 승강기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죠 그렇게 모든 게 끝장나버린 것 같던 그때 톰 홀랜드의 빙의한 피지컬 옹환 8천 파바가 맨몸으로 완벽등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쌍둥이 응원에 힘입어 마침내 모두가 탈출에 성공하죠 끝이 가 사냥꾼들에 의해 발각된 부츠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마그라와 제외하게 됩니다 이어서 눈도 깜빡 안하고 입벌구를 들여놓는 부츠 게다가 일전의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서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눈치챈 그는 강약약강의 정석을 보여주며 자신이 가진 시력의 유용성을 어필한 뒤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허나 여전히 의심을 지우지 못한 마그라가 즉답을 피하던 사이 때마침 장군의 앞에 새로운 전갈이 도착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여왕의 말과 태도에서 힌트를 얻은 공장주가 왕조의 상징인 부적이 실제로 있음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몸값을 제시하며 인질극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믿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까지 제시됩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 있던 부츠가 여왕을 찾는 걸 돕겠다 나서죠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당시 여왕을 납치했었던 공장주의 쉐도들이었습니다 이 하루빨리 언니를 찾기에 급했던 마그라는 그 제안을 수락해버리고 그 결과 부츠의 도움으로 붙잡은 첩자들을 통해 장군은 단박에 여왕의 위치 파악에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그녀의 가족을 찾기 위한 일부 병력만 남긴 채 왕국의 모든 부대가 곧바로 여왕 구출 작전에 들어간다 며칠 뒤 공장에선 이젠 샌드백으로 전락해버린 여왕이 보였죠 그리고 부츠의 보고를 받은 장군은 은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장의 모든 적을 차례차례 암살하기 시작한다 이에 공장주가 인지를 잡고 대체하려 하지만 필사적인 저항과 함께 때마침 나타난 또 다른 노예로 인해 한몫 챙겨보려던 그의 얄팍한 계획은 모두 숲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여왕은 가까스로 구출되고 마침내 마그라도 자신의 언니와 제외하게 됩니다 여왕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가 마그라인 것을 파악하죠 이어서 그간의 모든 일들을 전부 털어놓는 여왕 그렇게 오지는 자기앞려와 세상을 향한 월드가스라이팅을 시전하려던 그때 장군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단 한 인간의 이기심 하나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허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여왕에게 지리는 백북과 함께 반기를 뜰기 시작하죠 비록 법적 서열리리는 여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군 통수권자는 장군인 타막티준에게 달려있었습니다 한편 불모지를 따라 젤라마레를 본거지로 해마는 족장팽 앞에 어디선가 엄청난 악취가 진동하죠 그 맘세의 정체는 마치 디아블루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인간의 시체로 만든 토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남긴 자는 바로 쌍둥이의 친악바인 젤라마레리였죠 허나 마그라도 일은 지금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 한 협곡 앞에서 잠시 정지하게 되죠 허나 쌍둥이의 시력으로도 도저히 잡히는 것이 없었기에 바바가 전사의 촉을 활용해보는데 함정일 확률 지리는 실력의 레골라스들이 사방에 깔려있었죠 오감 중 최고는 단연코 시력이라지만 평생을 그 시력 없이 살아온 바바의 육감은 그야말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캐치해서 화살을 갈겨버린 놈들을 앞에 두고 함부로 전진하기란 어림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쉐도 출신인 보호가 목숨을 건 전진을 시도한다 그렇게 숨쉬기도 힘든 긴장감 속에서 칼과 화살을 획득하고 무사히 돌아오기 직전 바로 당해버리죠 그런데 하니와의 이름을 듣더니 공격을 중지한다 심지어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자마자 지리는 가이드로 병모해버리죠 하지만 그곳은 오로지 그의 자식들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 그 규칙은 절대적이었죠 이에 바바보스는 그건 자신이 사랑으로 키워온 자식들에게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의 도리를 이야기해주죠 그의 바람이 부족하니 아라멘 아버지의 어머니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요소가 아버지의 어머니 인정부하여 아버지의 어머니 이외에 이어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끝으로 자식들과의 생이별을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페리스마저 떠나보낸 뒤 쌍둥이는 젤라마레를 봉궈진 개몽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그런데 눈물의 손절인 줄 알았건만 모든 게 페이크였습니다 그렇게 쌍둥이를 몰래 따라가기로 한 그들은 우선 보호의 치료를 위해 근처에 다른 부족을 방문하죠 하지만 자신들을 숨겨준 것만으로도 다른 부족이 해를 입을 수 있었기에 보호의 목숨만 간신히 부탁한 채 밥앞에만 둘만 남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날 밤 계속해서 전진하던 쌍둥이 앞에 분명 원시시대로 퇴보한 지금 갑분 눈뽕이 펼쳐진다 이어서 한 남자가 아니 친부인 젤라마레과 드디어 마주하게 되죠 이곳은 왕년의 교도소였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전력과 식수를 가득 채운 현재는 인류의 가장 훌륭한 복음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 머무르는 자들은 모두가 앞을 볼 수 있는 그들의 형제이자 젤라마레르의 자식들이었죠 27세기 인류 최대의 남봉꾼다오 곧이어 따뜻한 저녁 식사는 물론 개인 깜빵이 쟁하니 개인 숙소와 함께 난생 처음 온수목욕도 접하며 서서히 문명의 참맛을 알아간다 한편 여왕이 슬슬 회복세를 보이자 공주와 장군은 그녀의 만행에 대해 토로 중인데 그만인 즉슨 여왕이 왕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후계자로 마그나를 지목하거나 여왕을 비밀리에 제거한 다음 마그나가 왕자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장군의 말을 따라 언니를 찾아간 그녀가 회유를 빙제한 협박에 들어가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권력력 하나만큼은 세계 챔피언이었죠 하지만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은 이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왕에게 남은 선택은 받아들이거나 죽거나 그 둘뿐이었죠 같은 시간 얼마 전 여왕의 편에 서며 목숨을 거쳤던 한 여인은 웰이 세계 챔피언 부츠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던져준다 잠시 후 마침내 여왕에게서 정식 왕이 승계시기 시작되는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려던 그때 부츠가 장군을 습격하죠 여왕에게 장군이란 존재는 그저 쓰다버리는 사냥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머릿속에 모든 수를 짜둔 그녀는 배수의 진을 기반으로 역으로 마그나를 설득하며 거절할 수 없는 딜을 제안하죠 같은 시각 쌍둥이팸은 인류 지식의 산물 도서관으로 초대받습니다 이어서 가족 얘기로 대화가 진행되던 와중 마그나가 죽은 줄 아는 코프니 그에게 비보를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다지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코프니 팩트를 꼬집자 인정은커녕 그저 선민의식으로 가득찬 비전만 늘어놓기 시작하죠 이어서 한 발전기 앞으로 쌍둥이를 데려온 그는 서서히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는 우생앙돌리의 신봉자였죠 그들의 신념은 그저 선민의식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민의식 급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통 잠이 오지 않던 코프는 젤라마레를 뵌 수상한 남자와 미래중인 모습을 복격하는데 그런데 자식들과 만난지 하루도 안되서 그대로 팔아넘기는 소시오패스였죠 그렇게 손 써볼 틈조차 없이 하니와는 그대로 끌려가버리고 다음날 다음날 뻔뻔하게 코프는 찾아온 철면피 세계 챔피언 그의 최종 목표는 여왕과 다를 바가 없었죠 허나 설득이 안되자 곤색을 드러낸 쓰레기는 결국 자신의 아들마저 손절해보려고 맙다 그렇게 허무하게 살해당하기 직전 진정한 아버지가 돌아오죠 어젯밤 페리스저의 예제몽을 토대로 모든 것을 고사하고 미친듯이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탐색이 들어가는데 시루라기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냄새로 보건대 쥐대끼가 숨어있는 것이 분명했죠 그렇게 여전히 새체열을 돌리는 쓰레기와의 최종 1대1 혈투가 펼쳐집니다 압도적 피지컬의 바바였지만 역시나 시력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심지어 이 치사한 놈이 맨인을 상대로 총까지 뽑아댑니다 그렇게 죽을 일만 남은 그때 코픈의 지리는 서포트로 맨인 더 다크3가 시작되죠 시력이 사라진 지금 바바의 압도적 육감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합니다 바바는 잔뜩 겁에 질린 그에게 자비를 베풀며 리신으로 전직시켜버리죠 어디로 가야 하오 같은 시각 장군의 죽음을 자길로 수습하며 리더십 회복에 나선 케인 여왕 허나 사라졌던 공주가 돌아온 이상 왕국의 통치자는 이제 하나가 아닌 두 명이었죠 그렇게 둘의 오묘한 공지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는 그들 뒤로 아직 숨이 붙어있는 듯한 장군이 클로즈업 되죠 한편 젤라마레를 본고지에서 빠져나온 바바팸의 시야에 하니화가 끌려간 곳이 포착됩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애플TV 오리지널 드라마 시 어둠의 나날 시즌1 공개 당시 무려 1억 2천만 달러 하나 약 1,500원에 달하는 엄청난 제작비로 화제가 된 드라마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포스트아포칼립스 장르에 환장하는 편인데 그 소재마저 참신해서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초거대 기업인 애플의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간 작품인 만큼 그 압도적인 스킬과 화려한 액션들 덕분에 보는 맛도 쏠쏠했고요 마침 맹임판 왕자의 게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나오는 장면 하나하나마다 그 때깔이 워낙 좋길래 따로 찾아봤더니 역시나 그 유명한 콘스탄틴과 나는 전설이다 그리고 헝거게임 시리즈의 연출을 맡은 프렌시스 로렌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었다고 하죠 흥미진진한 구성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등장인물들과 내 관계 그리고 기존의 근육의 이미지와 비슷한 결임에도 캐릭터를 보다 매력적이고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했던 제이스 모모와의 부성의 연기가 일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총 3부작으로 제작된 지린 스케일에 걸맞게 시즌2에선 더욱 확장된 세계관과 함께 배우 바티스타가 연기하는 강력한 뉴페이스 빌런 이도보스 또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시즌1을 포함 시즌2 시즌3 모두 지금 바로 애플TV 플러스에서 끝까지 감상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이 새끼암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지금 누가 대선을 내오어 복수 오바나 네